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 민규입니다 오늘은 콘서트 13일전 디데이 13 디데이를 세기 위해서 제가 멤버들 중에 첫 번째로 브이 앱을 켰습니다 반가워요 하루에 한 명씩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콘서트 디데이를 세기 위해서 제가 브이 앱을 켰습니다 그래야 쌩얼이에요 전국에 갔다 오더니 쌩얼에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어떤 곡을 하는지 스포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호시양 브이 앱에서 기대하시고요 장글에서 되게 재밌게 잘 다녀왔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안 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많이 타는 걸 생각하셨으면 저는 좀 탔거든요 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중의 사실이 있냐 되게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봉이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봉봉이는 제가 되게 시간 날 때 그냥 취미같이 재밌게 만든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봉봉이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굿즈로 만들어지게 돼서 정상에 기분이 좋고 귀여운 캐릭터니까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봉봉 이만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브이 앱을 했으니까요 기대 마이너스 13일 멤버들이 하겠죠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중간에 중간에 멤버들을 잘 설득해서 스포도 잘 듣길 바랄게요 저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서트 때 봐요 여러분 안녕